경이롭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계속 그치지 않는 그곳,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어서 우리 감독 피터 잭슨이 영감을 받았다는 그곳, 천상의 무릉도원, 오늘 장가계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이런 배경을 발견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시즌 적기 파격감이다. 유료 할증료가 0원이기 때문에 이런 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 장기 무이자 10개월로 가시는데요. 기본 상품가가 69만 9천원, 무이자 10개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6만 9천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겠어요. 6만 9천 9백원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저희가 더 편안하고 믿을 수 있게 저희가 국적기 아시아나항공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일리지 적립까지도 저희가 다 챙겨드립니다. 격이 다른 중국 여행은 전일정 특급 호텔부터 시작을 하고요. 특히 도착을 하셔서는 여행 기간 내 계속해서 전용 VIP 리무진으로 모시니까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가시면 식사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저희가 전일정 한식으로 식사를 다 제공해드리면서도 4대 특식, 정말 맛있는 특식까지 무제한 삼겹살, 버섯 샤브샤브, 소고기 전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이고요. 장가게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천문산 케이블카가 지금 70달러입니다. 장가게에서 양가게까지는 또 가는 케이블카가 30달러 원가게 백룡 엘리베이터가 30달러 이게 따로 지불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불하지 않고 다 여행 안에 패키지 안에 다 녹여드리면서 이 안에 또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산수와 심리아랑 모노레일까지 탑승하시고요. 중국의 10대 용암동굴이라고 불리는 들어가면 정말 신비한 그곳 황룡동굴 동굴 뱃놀이도 즐기시면서 그리고 정말 보봉호 유람선 탑승까지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발 마사지 1시간까지도 이 패키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6만 9천 9백 원 무이자 10개월에 이런 조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방 속에서 결제하시는 분들은 4만 원 상당의 라텍스 베개 드립니다. 특히 또 발 마사지가 아니라 전신 마사지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게 발 마사지하고 전신 마사지하고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결제하시는 분들 유리하고요. 대표자 한 분만 결제하셔도 같이 가시는 분들 모든 분들 결제자 혜택을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전 10시부터 저희가 천천히 전화를 드릴 테니까 예약은 인원수대로 넉넉하게만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원하시는 날짜라 자석 선점이 유리하니까 결제는 대표자 1인 한 분만 하셔도 오케이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여러분들 예약 또는 결제하시고 계시는데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수아 씨 지금 앞에 딱 보이시죠? 오늘 공짜 여행 찬스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공짜로 가시는 분들 추첨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오시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장가계 여행을 누군가는 공짜로 가시는 놀라운 헤드에 놓치지 마십시오.